Q. 볼자시 볼자시 제가 오늘 스핀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한번 쳐볼까요 네 봐주세요 아, 뭐세요? 뭐해요? 아, 좀 실수를 했어요, 실수. 아, 그래요. 미스테이. 볼링은 두 번이니까. 잠시만요. 볼이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왔네요. 왔네요. 이렇게 볼링공은 이렇게 찰싹 찰싹 때려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 그렇게요? 이렇게 해갖고. 배도 않는 개그 하지 마세요. 개그 아니에요. 이거 진짜예요, 형. 해봤자. 형, 해주세요. 봤어요? 봤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네. 기본적으로 볼링은 기본적으로 볼링은 3스텝. 아, 진짜? 3스텝? 4스텝이에요, 형. 4스텝이야? 스텝 한 번 보여주세요. 기본적으로 오른발 먼저. 네. 오른발을 이렇게 축으로. 아, 네. 5스텝인데. 오케이, 편지. 볼링은 스핀이죠. 여기가 없으니까 옆에. 볼링은 스핀, 볼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볼링은 간단해요. 공을 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볼링을 거지르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놓고 굴린다. 노, 불. 다시 한 번 보세요. 장난 안 하고. 아, 좀 되려낼어요. 장난 안 하고. 핑크 핑크. 자, 기본적으로. 오오오오오오. 스피드 퀴즈.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오케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으로 말해요, 그럼 일단 제가. 몸으로 말해요, 오늘의 게스트. 유태웅씨를 모셔봤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춤, 춤 맞추는거죠, 춤. 네,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안 맞추세요? 누가 맞추는 거예요? 태웅씨요, 태웅씨. 갑니다. 뭐였지, 이게? 그게 뭐였지, 이게? 아, 나 안다. 혈미에요? 아! 뭐야? 봐봐. 5, 4, 5. 못 맞추면, 못 맞추면 햄버거 사줘야 돼요. 못 맞추면 딱밤. 뭐야, 그런 게 어딨어. 제가 맞추볼게요. 포. 포. 미. 닛. 닛. 아, 아닌데? 아니요?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자,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이거 있잖아요.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 아아아아. 출제자가 잘못했네. 아무도 모르는 춤을. 출제하면 어떻게 해요. 따다라라라. 그거 뭐였죠? 아, 뭐였지? 이거. 인트로, 인트로. 짱쿵강, 짱쿵강. 이거 노래, 이름 뭐였죠? 짱쿵강! 짱쿵강, 짱쿵강. 정답! 아, 이번에는. 제가 마칠게요. 어떤 춤, 어떤 춤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는 춤을 잘하진 못하지만 저만의 갬성이 있거든요. 갬성이요? 네. 제 갬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보여주세요. 진짜. 101. 에너지지. 에너지지. 아아아아악!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 정인. 정인씩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너무. 정인씩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공기 70 아니에요 형 이거? 공기 85. 공기 90 한번 볼게요. 못해요. 아, 빨리 해봐. 못해요. 지금 파워에이드 광고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워에이드. 나나나나나. 난 좋아. 난 좋아. 파워에이드. 우와 파워. 파워다. 다시. 다시 파워. 보여줘 보여줘. 더 파워. 크럼프 보여줘.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승현이 한번 보여주세요. 파워에이드.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지금 학교 가고 있어요. 학원 가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학원 가고 있어요. 무슨 학원 다녀요? 네? 저요? 네. 저 논술학원이요. 친구야. 아, 진짜? 어, 왔어? 아, 그 다름이 아니라 저 여기 위드메이에서 나왔는데요. 네. 네, 저기 위드메이가 그 연예 기획사거든요. 아, 어쩌라고요? 그 잘생겨서 그런데. 아, 진짜요? 저희 한번 오디션 한번 보러 와주실 수 있나요? 오디션? 아, 저 이미 회사 있는데. 아, 진짜요? 네. 아, 이쪽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같이 지금 연습하고 있거든요. 아, 연습생이 어느 회사예요? 아, 그거는 회사에서. 기밀이라가지고. 어,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야, 일로와잉. 저희 팀, 저희 팀 연습생이야. 저희 연습생이 같은 팀. 아, 연습생이에요? 아, 진짜 다 잘생겼다. 아, 나 보드라고 없었을까? 어. 아, 너구나. 다 잘생겼다, 진짜. 아,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아, 진짜. 근데, 근데. 진짜 회사가 어디예요? 캐스팅. 죄송한데, 근육돼지라고 논리 찍어줘요, 지금. 아니, 근데, 근데, 근데. 아니, 근데. 아, 근데. 죄송한데 왜 자꾸 저희 따라오세요? 아니, 그.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아, 근데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되거든요, 저희. 저희요. 저희 회사에서 이런 거 하셔도 돼요. 아, 근데. 오늘 안 잘생겨서 안 찍었는데. 하하하하. 아, 근데 진짜 잘생겼다. 아, 예. 알겠어요, 그만 좀 얘기하세요. 알고. 저 지금 학원 가야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좀 가주세요. 저희 오늘 보컬학원 가야기로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우리 보컬학원 이름이 뭐였더라? 어, 피아노 내가 한 번 쳐볼까? 어? 피아노가 있어요? 피아노 전문이잖아, 또 내가. 그럼요. 형, 형은 아메리카노 맛있어요? 이거 어떻게 칠 거죠? 수업하는 안무 준비해주세요. 네. 아, 좋아.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JIKA 이게.. 저도 한 번 칠길래요. 이제 Maintenant 웹 evenings가. I would place that you're fit 6개월 동안 갈고 닦은 그 앱 피아노를 혹시 어디 영업 때 쓰지 못한 피아노를 지금 쓰겠어? 방금 봤는데 어 뭐야? 몰라! 삽됐죠? 뭐죠? 저기요 후영이는 옆에서 찍는 것보단 잠깐 이렇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찍는 게 좀 더 잘 나온 것 같아 후영아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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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아 진짜 수고 많았어요 수고 많았어요 오늘 진짜 지금 24시간 동안 촬영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상길이가 오늘 주인공으로서 한마디 해줘요 오늘 진짜 제가 이렇게 주인공 맞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제가 열심히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잘했어요 형 감사합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잘했냐면은 네 자고 일어났을 때? 네 자고 일어날 때 침이 이렇게 살짝 흔들면서 일어난 굉장히 메소드였어요 사실주의 좋았어요 좋았어요 극사실주의였죠 극사실주의 극사실주의였죠 정말 이러면서 저희 앨범이 정말 대박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또 이렇게 정말 잘 끝났으니까 화이팅하고 마무리하세요 네 자 오늘 정말 수고 많았고 여러분 앞으로 또 있을 많은 일들 활동들 잘 마무리하죠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스탠바이 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스탠바이 비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